안녕하십니까 이리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확인해볼게 있습니다. 바로 이 눈 속에 과연 미세먼지가 얼마나 있을까 한번 제가 눈으로 확인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제가 대화를 준비했습니다. 여기다가 눈을 떨어지는 거를 받아가지고 과연 그 속에 미세먼지가 얼마나 있는지 제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가볼게요. 자 지금 밖에 눈이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어요. 같이 나가볼까요? 오 이거 봐요. 온 세상에 간만에 하얀 세상이 됐는데? 여기? 일단 눈을 받아줄 장소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어디가 좋을까? 여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다가 받아주려고 놨는데 현재 눈이 한 요정도. 3cm? 정도가 쌓였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놓고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바로 고마워요. 그렇죠. 여러분은 제가 여기 gardens의복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캐프끼ив을 만들고 있네요. 저는 고마원도 많이 올려서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방법을 보게 될 것 같아요. 저는 두번째 세가지를 보면, 이렇게 사실은 제가 아펴주 되지만, 그래서 제가 예약을 받을 수 있을 때 덕분할 것 같아요. 저는 정말로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제가 입안했을 줄 거야. 여러분은 그냥 눈을 줄어 verkligh biliyor. 감사합니다. 자 눈이 제법 쌓였는데 제가 확인하러 왔습니다 얼마나 쌓였을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생각보다 눈이 많이 쌓였습니다 눈이 제법 많이 왔어요 제가 얼른 가서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눈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제가 한번 어느 정도 쌓였는지 뭉쳐볼게요 그래도 눈이 제법 쌓였어요 한 요정도 됩니다 요거를 일단 녹여서 물 상태로 먼저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물 있는 상태로 먼저 관찰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가스를 켰고 지금 끓여주고 있어요 지금 눈을 누끼기 위해서 물 상태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물 상태에서 과연 미세먼지가 보이는지 한번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물인 상태인데 눈을 다 녹여줬는데 뭐 되게 맑아요 지금 상태로 봐서 엄청 맑습니다 오 진짜 맑아요 뭐 건더기나 그런게 보이지 않습니다 오오 오 요렇게 일단 깨끗해요 깨끗해 이게 미세먼지가 이제 끓여주면은 여기에 모일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눈에 미세먼지가 얼마나 있을지 관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일단 물인 상태로 봤을 때는 멀쩡합니다 아 아무것도 없어 증발을 다 시켜줬습니다 일단 증발을 다 시켜줬는데 안을 보니까 조금 약간 먼지 같은게 조금 보입니다 네 먼지 같은게 조금 보이고요 이쪽 부위에 지금 먼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좀 가까이에서 보여드릴게요 현재 이쪽에 물이 많이 고여서 마지막에 증발했거든요 근데 그쪽 부위가 지금 약간 흐리게 먼지가 쌓인 것처럼 요렇게 보입니다 네 요런 식으로 어 돼있어요 전체적으로 좀 깨끗해 보이긴 한데 여기가 가장 먼지가 많이 모여있는 그런 형태를 보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휴지로 한번 닦아보겠습니다 지금 약간 열기가 좀 있습니다 굉장히 좀 뜨겁고 제가 물티슈로 이제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지금 내리고 있는 대한민국에 내리고 있는 이 눈에 미세운지가 있을지 제가 한번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자 깨끗한 물티슈 꺼내고요 자 여기 깨끗한 물티슈에요 자 여기 확인시켜드리고 자 닦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닦아보도록 하죠 어 위에는 조심스럽다 조심하고 맨 밑에 부위에 있었으니까 자 한바퀴 돌리고 이제 안쪽으로 자 마지막 가운데 과연 대한민국에 내리는 이 눈에 미세먼지가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봐요 이거 뭐야 야 생각보다 이거 많은데? 아니 이거 봐 여러분들 지금 내리는 눈을 제가 받아서 지금 끓인 다음에 이거 한바퀴 돌렸거든요 근데 타지 않은 부위 맨 밑에요 냄비가 이쪽이 좀 그실리긴 했어요 여기 그실리긴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여기 밑에를 제가 땅목을 보셨을 거예요 여기 바닥면만 근데 바닥면만 닦았는데 지금 뭔지 보이세요? 야 일단 뒷면을 보면은 제 손에 닿았던 부위는 깨끗해요 뒷면은 괜찮고 이쪽 면에서 지금 들어온 겁니다 야 그렇게 보면은 확실히 먼지가 있습니다 먼지 여기 검정색 점으로 여기 먼지가 보여요 아까 맨 마지막에 증발됐던 부위에 있던 먼지거든요 요런게 있습니다 아 와 근데 눈도 제법 한 눈 정도? 덩어리가 한 요정도 지금 덩어리였는데 제법 생각하는 것보다 제법 많은 먼지가 보였습니다 어 이 정도로 많이 닦일 줄 몰랐어요 혹시 여러분들께서 이게 끓음이 아니냐 하는 요런 의문적으로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끓은 부위를 제가 닦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끓음은 많이 안 나옵니다 네 그리고 비교를 해 드릴게요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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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한 부위인데 깨끗합니다 여기 여기는 끓음을 움직이는 부위고요 여기는 눈을 증관시키고 바닥을 날렸던 부위입니다 어 여기 확연히 차이가 있죠 어 이렇습니다 그래서 눈에도 먼지와 미세먼지가 존재한다 육안으로 확인해 봤고요 오늘 실험을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재미난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여기까지 1위TV 실험을 마치고요 좋아요랑 구독하기 꼭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안녕 안녕 이 정도로 닦을 줄 몰랐고 그만큼 한국에 있는 눈들이 조금씩 오염이 되고 있지 않은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맑고 깨끗한 눈이 내렸으면 하는 바람에서 실험을 했고요 요새 미세먼지가 많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몸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